오늘 우리 가족들 식사는 유자 소스 고루를 만들어 있는 자색 양념치킨이에요 자색 양념치킨에 고구마밥에 김부각 아주 맛있죠 바삭하니 김부각에 열무김치에요 우리 딸 밥은 적어요 적게 먹어요 그리고 반찬을 많이 먹죠 양념치킨하고 김부각하고 김치 있고 우리 가족이 오늘 식사는 양념치킨 시중에서 파는 것은 비유할 수 없을 만큼 유자 향기가 나고 고급스러운 치킨이에요 이게 여기가 마트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피자나 양념치킨 이런 걸 해 먹는데 서울서 먹을 때보다 더 고급스럽고 맛있다고 가족들이 아주 집에서 만드는 이런 양념치킨이나 탕수육이나 또는 피자나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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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